택배, 소방관, 경찰 뭐하는지 떼어 아저씨가 뭐든지 다할 수 있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에요 힘들어 저는 그냥요 그 여자애 여기로 데려온 것밖에 없다니까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? 범사님? 저게 범사님이 아니면 범인인가봐 실종된 여성을 찾지 못해 자리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? 딱 일주일만 빌립시다 사라졌다고 보세요? 네 강승준 검사님 대검 감찰부 김화진 집안 좋아, 일 잘해, 눈치 안 봐, 승진 빨라 그냥 걸리면 다 죽는 거지 문제는 사라진 이슈영이죠? 네 여자친구 멋있어 돈 받고 팔았다고요 네? 워펌 환희 대표 변호사, 번동희 품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상대가 누군진 알죠 주가 조작, 세금 탈루로 모은 돈의 규모는 최소 500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, 우리? 나쁜놈 잡는데 합법불법이 어디 있습니까? 신사답게 젠틀하게 갈 수 있잖아요 해치되는 건 영원하다고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